원쿠션으로 득점만을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 배치인데요. 어떻게 치면 모아치기가 가능할까요? 재회전인 오른쪽 회전을 사용해서 득점한다면 두 공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림처럼 약간의 역회전을 사용하여 1적구의 왼쪽을 얇게 쳐서 득점하는 방법이라면 코너에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역회전을 사용해서 내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기는 쉽지 않으므로 많은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률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. 이런 배치에서도 모을 수 있도록 연습해서 강한 플레이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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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